What'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x7Chillin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x7Chillin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ll the black music. And I'm also making a strip fashion living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, you already know. Black 24x7Chillin. 제가 지난번에 몇 달 전이죠. 지민 유엔의 타쿠. 여러분들이 타쿠라고 알려주셨던 그 아티스트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습니다. 단체 곡이었는데. 많은 분들이 이분의 또 다른 음악들 중에도 끝내주는 게 많으니까 리액션 비디오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지속적으로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만에 생각이 나서 제가 인상 깊게 듣던 곡 하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1월 6일에 올라온 곡인데 조회수가 91만원이에요. 이거 꽤 높죠? 지민 유엔, 그리고 마이크 후동이라는 아티스트가 협업한 마이라는 곡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채널에 진짜 좋은 음악 많아요. 올라온 음악들의 퀄리티를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. 여기 있는 아티스트들은 진짜 무슨 미국 아티스트들 같다. 말만 베트남어로 할 뿐이지.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게끔 좋은 퀄리티를 가진 음악들이 너무 많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. 진짜 이 채널에 보석 같은 음악들이 너무 많아. 가사야 여기 자막으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텍스트가 있어야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. 텍스트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느낌만으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의 라인업이 있는 음악은 이제 좀 저는 신뢰가 가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기대를 좀 하면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미인 유엔, 마이크 후돈의 마이입니다. 야, 오케이. 레츠 기런 투어. 아, touched it. R&B 갱이야 후우 으아아아 flow 봐 와 이 chill vibe 어쩔거야 terrorism 멋있는 바이브들은 여기 다 있어 이 곡에 이번 바이브도 미쳤는데? 마이크 우도 무드도 있으면서 터럭되게 만든다 야 이거 밤에 야경 보면서 딱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야 돼 그런 바이브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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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트 없어지고 부드러운 부분에서 난 이미 빠져들었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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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비트만 들으면 옛날에 니오가 만든 음악처럼 들리는데 그냥 바이브가 굉장히 트렌디하고 하이프해요 진짜 독판 R&B다 하하하하하 하하하 진짜 독판 R&B다 재즈함과 하이팬 감성이 다 녹아 있으니까 너무 감동적이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곡 많이 추천해주셨어요 안그래도 들었는데 역시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는 안목이 맞았어 미쳤다 진짜 근데 이 타쿠와 마이클 우던 이 두 아티스트의 음악적인 바이브가 솔직히 얘기하면 인터내셔널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도 미국에 가셔야 될 분들이 있는 거 같다고 사실 이분들이 제가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보면 유튜브나 SNS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사실 이분들은 그렇게 활동이 두드러진 느낌은 아니에요 오프라인상에서 근데 숨어있는 실력자 같아 이건 진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이건 대박이야 사실 비트가 처음에 들었을 때 야 이거 옛날 니오 같은데 니오 뭐 1,2집 때 생각나는 그때 느낌인데 갑자기 싱잉랩을 탁 뱉는데 존나 하이팬 거예요 이런 거 원했어요 뭔가 반전이 있던 거 바로 이거야 하하하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x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